다음은 금태형씨 당신입니다. 김실장 관련 인사자이로 지수율 명세서 전부 파기해. 백존수 검사 살인미수, 사마천 살해. 금태형이 사주한 거 맞죠? 묵비권 형사하겠습니다. 금태형 대표님이랑 무슨 관계입니까? 그 개자식 아들이야. 금태형 꼭 좀 잡아주이소. 제 인생의 전부를 탁할 겁니다. 감찰부를 동원하십시오. 사기꾼과 검사가 내 동원이다. 사도찬, 검사 사칭. 무슨 이유로 의심했었습니까?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. 뭐? 감찰부? 백존수 오하라 잡아오자. 오검사 무슨 일이야? 오하라!